검정아, 나 너 못 잊었어 나, 나 아직 너 좋아해 너도 맞잖아 너 인포스타였어? 자기야, 너 인포였구나 다 지켜줄 거지? 이건 아니야 너 변했구나 존나 사랑했다 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아빠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는 바로 화제의 그 게임 해몽어스 오늘 닉네임은 미영아, 자니? 자나보네 잘자 어스키 자니? 은희야 뭐해? 자니? 나 아직 너 못 잊었어 다시 만날래? 은희야 우리, 우리 좋았잖아 네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고 은, 은희야? 은희야? 은희야! 은희야 같이, 은희야 같이 다녀 은희야! 은희야 우리 좋았잖아 우리, 네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고 네가 나 먹는 게 복스럽다며 은희야? 은희야 어디가 가지마 우리 같이 전등도 고치러 가고 해야잖아 은희야 우리 다시 만날래? 이거 좀 하고 올게 은희야 어디야? 나, 나? 나, 나? 나? 나, 나 아니야 나 나, 나 아니야 내가, 내가 잘할게 우리, 다시 만나자 우리, 행복했잖아 은희, 떡볶이 복스럽게 먹었잖아 그럼 다시 만날까? 싫어? 그럼 내가 준 신발 돌려줘 하하하하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나, 나 아닌데? 나, 나 아닌데? 나 아니야! 은희야 은희야 우리 좋았잖아 잘 지냈어? 너 만나는 사람 생겼더라 그 새끼는 잘해주냐? 그 새끼는 너 매운 거 못 먹는 거 아니야? 검정아 나 너 못 잊었어 나 나 아직 너 좋아해 너도 맞잖아 대답해 네가 나 먹는 거 복스럽다고 복스럽다며 아니라고? 그럼 내가 사준 옷 돌려줘 하 존나 사랑했다 너무 더럽고 어 오케이 자 이번 반은 뭔가요? 그거 아닙니다 자 미션 하나씩 하면서 전등 고치러 가자 나 스캔 있다 스캔 아 샘플이구나 아 까비 좀 이따 올게요 뭐야 이거 식당에서 봤어 나 아직 검정 못 잊었어 검정이 허락 맡아야 돼 맞지? 너 아직 나 좋아하잖아 일단 키우 왜 왜 왜 넌 누구야 근데 아까 누구지 확실 봐달라는 애 누구였지? 확실 갈색 어 오케이 민트 갈색 민트 확실 고 선수고발 52739 오케이 연두도 확실 미션 하면 끝나겠는데 이거? 어 이거 약간 나 잘못 온 것 같은데 약간 나 약간 잘못 온 것 같은데 어어어 민트 검정색 걔 이상해 아 민트 아 민트 확신대 어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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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색 너 인포스터였어? 자기야 너 인포였구나 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사준 옷 내가 사준 옷 돌려줘 자 이번에는 임포스터 전남친 아 전남 전남친 컨셉을 이번에는 죽여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님들 이타치검에 강한지 어? 이거 탈주하면 인정 하하하하 컨셉은 장난 아니네 탈주하면 인정 레전드 하하하 안오면 죽이고 불 끄러 갈게요 불 끄러 갈게요 오 나이스 잘 죽였다 나이스 애기무당 죽였네 전기실 오케이 애기무당 잘 죽였고 이름 너무 유리하죠 여기서 한번 컨셉 좀 살짝 해볼게요 보라야 나 아직 너 못 잊었어 나 카드 긁는 중 조용한 사람 누구야? 다음 턴에서 더블 킬하면 이긴다 자색고구마 알겠지? 왜 너가? 아 이렇게 킵 넘어가나요? 화면 찍자 보라 갔대 스킵하자 오 스킵해서 넘어갔다 더블 킬 가야된다 더블 킬 이러면 이겼죠 다섯 명이니까 이거 하는 척 하다가 전기실 살짝 구른 다음에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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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킬 가자 더블 킬 가자 왜 안 죽여 왜 안 죽여 더블 킬 가자니까 어 왜 안... 오케이 아 내가 안 죽였구나 언제 죽였어 어 그렇구만 아무튼 승리 안 죽였다는 POON